어휴, 달 참 밝다! 아야, 저 달엔 누가 사는 줄 아냐? 응? 저 달엔… 토끼가 살고 있어야 우와… 토끼? 그리야, 토끼! 근데 달토끼는 토끼랑 다르게 떡을 무지하게 좋아여서 지금도 아마 떡방아를 찍고 있을 것이여! 주석이니께 오늘은 송편을 맹그러 먹었지? 어, 할머니! 우리도 아까 송편 먹었잖아! 뭐냐, 그렇지! 헤헤헤 오오오…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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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뭉쳤군! 이제 빚어볼까? 안녕하세요, 일렌머셀크입니다 응, 흐음… 응, 반갑습니다 에이, 화생에 토끼가 있는 줄 몰랐자녀? 내가 7.1년생이니까 말라도 되죠? 히히히 그나저나 아오는 뭐 코인 같은 거 하나 모르건네! 나는 돈이 많아서 괜찮지만 아오는 조심하셔야해